네,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외국인들이 자꾸 우리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겁니까, 혹시? 그런데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금 몇 퍼센트냐? 전체 우리나라 상장 주식 중에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한번 맞춰봐요, 어느 정도? 뭐 한 30%쯤 아니에요?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30%대인데 가장 많을 때가 30% 후반, 그러니까 38%대, 그런데 지금은 31%대.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심상치 않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난 3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을 통틀어서 5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8조 이상 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3조는 우리 기간 투자가들도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6년 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사실은 조금 조금씩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우리 상장 주식 시가총액이 100이에요. 그중에 40을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게 급격하게 매물이 된다 그러면 충격이 엄청 크죠.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왕성하게 우리 주식을 사고 팔고 또 장기 보유를 하고 이런 건 좋은데 한 나라의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40% 가까이 갖고 있다. 이걸 구조적으로 보면 조금 위험하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2020년 초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면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는 좋게 본 거죠. 그런데 이게 워낙 단기간에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외국인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지난 주말이죠. 코스피 시장에서 5조 96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을 합치면 외국인의 순매도액이 5조 4198억 원이 달합니다.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2,744포인트에서 2,661포인트로 3%가 하락을 했으니까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우리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매도세가 어디에 집중이 됐냐. 삼성전자가 1조 6,900원어치를 팔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6,000억 그리고 현대차가 3,800억 LG화학이 3,600억 SK하이닉스가 3,600억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관련된 거에서 집중적으로 대표기업에서 집중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외국인 매도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벌어진 2020년부터 국내 주식을 무섭게 팔았는데 이때 판 거는 사실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반응했던 거고 그리고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왕성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건을 좀 뺏겼다? 왜냐하면 2020년 3월에 삼성전자가 4만 원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그 기간에 판 거는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외국인의 매도로 볼 거냐 개인의 매수로 볼 거냐 물론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개인의 왕성한 매수세에 외국인이 물건을 뺏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반대로 작년 1월 같은 경우는 9만 전자니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도 개인들이 샀는데 그때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외국인의 매도에 개인이 물건을 받은 상황이 돼버리는 건데 어쨌든 2020년부터 국내 주식을 굉장히 크게 팔았는데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물경 54조 원을 팔았습니다. 54조 원? 네. 그러니까 1년 10개월 만에 54조 원을 판 거죠. 물론 작년 11월, 12월에 순배소로 돌아서서 이거 다시 좀 사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올 들어서 다시 팔자가 나왔고 최근 들어서는 매도세가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11일 기준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약 2,091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진짜 자괴감을 느끼죠. 애플 한 종목보다도 훨씬 못 믿죠. 이 중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게 66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보면 애플 3조 정도 잡고 애플의 5분의 1? 그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사실은. 그래서 31.86%인데 이게 2016년 2월 11일 날 31.77% 이후에 6년 1개월 만에 외국인 주식 투자 비중이 가장 낮아진 겁니다. 2020년 2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9.3%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2020년 2월까지 외국인이 주식 많이 샀다기보다는 워낙에 우리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죠. 왜 그렇게 파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는 게 분석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에 따른 서방국가의 러시아 제재라든지 더 큰 거는 사실 미국 연방준비자들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큐티라고 하죠. 양쪽 긴축의 예고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우리 신흥국 주식 특별히 한국 주식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게 맞는 걸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한국이 수출과 에너지 등 대외의존형 경제 구조라는 게 사실 이런 긴축 국면에서 또 경기의 어떤 하강 국면에서 주식의 매력도를 상대적으로 더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자산 이렇게 큰 변동성 유가가 130불 갔다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죠. 그러면 원화 약세 즉 원화가 1200원대를 확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사실 이게 원화가 불안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살 마인드가 굉장히 훼손되죠. 한국 주식으로 한 5% 먹으면 뭐해. 원화에서 한 10% 까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달 말에 달러당 1188원이었죠. 원화가 그런데 11일에 보면 2232원으로 무려 11일 만에 3.6% 원화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간 동안에 주식이 3%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도 3.6% 빠졌다고. 그러면 대충 7%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도 부장이 있고 본부장이 불려가서 혼나지.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지난 8일에 2020년 5월 29일 이후 최저인 1,237원까지 원화가치가 밀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나온 거고 그러면 개인의 순매소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예요. 개인의 순매소가 사실 작년 말 이후에 주춤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강하게 들어와요. 그건 뭐냐 저점에 대한 기대 그리고 2020년 3월에 대한 회고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2020년 3월의 매수와 2021년 1월의 매수는 상당히 다른 거다. 폭락할 때 외국인이 던질 때 산 분들의 수익률은 아직도 견조합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6만 전자인 7만 전자인 얘기지만 그 당시에 산 분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도 수익률이 상당한 거거든요. 연수익률로 따지면. 그런데 2021년 1월에 산 분들은 마이너스도 상당한 거죠. 그럼 지금은 과연 2020년 3월의 매수냐 아니면 2021년 1월의 매수냐 그걸 잘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지금의 매수세가 당연히 안전한 매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긴축의 구간에 들어왔고 또 경기도 하향할 가능성이 많고 우리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외 의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될 거고 우리 기업의 실적도 어떻게 보면 하락 조정 받을 가능성이 많은 국면이니까.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의 어떤 예상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2020년과 2021년 사이 어딘가 있을 텐데 살짝 2020년도 쪽에 더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계속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던 분들도 조금 돌아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판단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언제쯤 진정되고 개인이 매수세가 얼마만큼 더 힘 있게 지속이 되는지 한번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환율 떨어져서 오히려 더 좋을 수는 있겠네요. 미국에 투자한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한 1,100원대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한 10%는 그냥 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그때 미국 주식을 잘 고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미국 주식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종목 제외하면 많이 빠졌어요. 빠진 게 많죠. 그래서 그런 거 따지면 사실 환율의 문제도 문제입니다마는 전반적인 주의시장의 분위기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기금 운영하는 중인 제일 큰일 텐데 삼성전자의 사내의사 선임에 대해서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글쎄. 그러나 봐요.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실... 별로 액션 안 취하는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운영하는 데잖아요. 사실 국민연금이. 그래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주총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지금 16일 날 주총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내일 모레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사진 선임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총의 의결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노태문 모바일 사업 부장의 사과에도 최근에도 우리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GOS라는 게임 최저가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주가가 또 어쨌든 6만 원을 브레이크하는 모습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이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6일부터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 이사진 선임 등의 안건에서 온라인 전자투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사내 임원이 될 분들이 경계연 DS, 이게 반도체 부분이죠. 부문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태문 MX 사업 부장, 박학규 DX 디바이스 경험 부문 경영지원실장, 이정배 매모리 사업 부장 등 4명의 사내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상장이 돼 있는데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게 사실 무난히 통과를 예상했던 사내 이사 선임 안건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시그널을 줄 거예요. 아마 다른 상장사한테. 삼성전자의 사내 임원을 선임하는 걸 반대해?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경계현, 박학규 사장의 경우에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 그리고 김한주, 김종훈 사장의 경우에 감시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보는 건 뭐냐 하면 이력이라는 겁니다. 이력. 지금 당장 어떤 사안이 반대, 통상 그렇거든요. 쭉 봤을 때 이 사람의 이력 중에 그렇게 주주의익을 침해했던 이력이 있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통상 그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마는 총수 체제에서 아무리 사내 임원이지만 이 사람이 뭐 그래도 큰 권한이 있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거에 대해서 반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몇 번의 예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사내 임원, 등기 임원이지만 사실 월급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에게도 이력을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어떤 경영자로서의 이력 중에 주주권익을.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개인 투자자 돈을 운영해서 대신 대리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아마 삼성전자 외에도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등기 임원, 사내 임원에 대한 선임 문제에 대해서 간여한다는 그런 강한 시그널을 준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하튼 GOS 적용 여부를 두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문도 올리고 또 지난 10일에 내부 타운홀 미팅에서 노태문 사장이 직접 GOS 관련 논란을 설명하고 임재관 소통이 부족했다 사과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커뮤니티, 카페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삼성전자의 사내 임원의 선임에 반대하는 주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아무 이슈가 없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주주에 대한 더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주가가 지난 8일에 6만 9천 5백 원까지 빠졌거든요. 4개월 만에 7만 원대를 깬 거예요. 그런데 물론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라면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거를 삼성전자에서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뭔가 기대가 있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고 그분들을 대리하는 게 국민연금이니까 각별히 이런 반대 의견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기업체 자원에서 그냥 표계산만 할 일이 아니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상장사들이 주식 액면 분할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당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게 주식 쪼개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액면 분할이라는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주식 분할이라고 얘기를 통상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 많아요. 13일 금융감독과 전자공시 시스템을 종합해보니까 주식 분할 결정을 공시한 기업이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서 8곳, 올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한 거. 그래서 총 9군데인데 불러드릴까요? 신용와코르, DI동일, FNF, FNF 패션 잘 나가는 기업이죠. 아시아시멘트,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한동안 광고를 해드렸던. 신용와코르가 혹시 속옷 거기예요? 그렇죠. 광주 신세계,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아마 신세계 그룹에서 꽤 많이 이걸 했네요. 그런데 액면 분할을 공시한 기업이 작년에 21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상장사는 그중에 11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코스피 상장사 기준으로는 우리 지금 아직 3월 중순이니까 1분기도 안 지났는데 벌써 작년 정도의 기업이 우리도 이제 액면 분할을 합니다. 이렇게 공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내 12월까지 하면 작년보다 몇 배 이상의 코스피에서 액면 분할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 대부분 이유는 이겁니다. 거래가 잘 안 된다. 왜? 주가는 높은데 거래되는 주가는 높은데 대주주라든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아서 거래에 장애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그런 거는 해야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들이 살래도 거래량 때문에 못 사요. 이런 것들을 없애서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건 좋죠. 예를 들면 DI 동일 같은 경우에 소액주들이 꾸준히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0%를 넘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20만 원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액면 분할하면 다 오르냐. 그러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많이 올랐어요. 카카오가 작년 4월에 5분의 1로 액면 분할에서 상장을 했거든요. 거래 재개일 주가가 얼마 올랐냐. 7.59% 올랐어요. 하루에.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이 액면 분할도 호재였지만 다 올라갈 무렵이었거든요. 이런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이버는 언젠가요. 2018년 10월에 5대1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주가는 한동안 하락세를. 예를 들면 13만 8천 원에 재상장된 이후에 11만 원대까지 쭉 빠져버렸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5월에 기존 일주를 50주로 쪼개나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50분이. 지금 삼성전자 만약에 6만 몇 천 원이다. 6만 몇 천 원은 아니죠. 6 곱하기 5. 300만 원. 50 해서 300 몇 십만 원 되는 건데 이때도 265만 원에서 5만 3천 원으로 바꿔서 분할 상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2% 당일날 2%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액면 분할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아니라 가치는 똑같은 거니까 다만 거래량이 워낙 없다든지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아마 이런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공시를 갖게 되시면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면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 비중이 사실은 액면 분할 돼서 5만 원대, 6만 원대 주식이 돼서 더 접근이 쉬워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 정프로도 갖고 있는 주식 중에 100만 원 넘어가는 거 하나도 없죠. 100만 원이요? 네. 안 산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100만 원이면 안 사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면도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주가가 탄력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여자가 예전에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에 거의 없었거든요. 기간 외국인.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 어팡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삼성전자 개별 종목처럼 달렸어요. 예전에 실제로. 왜냐하면 정보가 그 소수 몇 명한테 독점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지. 쭉 당기는구나.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600만 원씩 들어와 버린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올라갈 일이 있어도 사람이 계속 팔아버리고 있는 거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도. 그래서 주가에 대한 탄력성.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중에 큰손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투자 안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탄력적이지 않을 거다. 가격이 너무 재미없다. 네. 그런 분들도 많다고요. 그래서 액면 분할이라는 게 일방적인 호재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개인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주식 분할이 많아질 텐데 그걸 보시는 여러분들의 시각도 그 기업의 가치, 그 기업의 실적,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1, 2, 3, 4 법칙 같은 게 좀 있습니다. 1만 2천 원에서 3만 4천 원 정도가 딱 사기 좋은 가격이에요. 그 정도 가격에 주가를 맞추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데 제가 분명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예요? 고가주가 다 좋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고가주의 장기 투자 수익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주라는 건 지금까지 히스토리칼리 검증받고 실적이 좋고 경영을 잘한 역사의 증표가 지금의 고가주거든요. 이 기업이 추세를 이어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저가주, 예를 들면 2천 원, 3천 원 이런 기업이 황골탈퇴하는 게 더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러나 고가주를 내 계좌에 15주 넣는 게 좋겠습니까? 좀 저가주를 1만 주씩 넣는 게 좋겠습니까? 15주 넣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넘어갑시다. 1만 주 5천 주씩 있어야 주식 투자하는 기분이 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자, 뉴스 3은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시러 가야 되니까요. 얼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로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풀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